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뉴스 현장을 시작합니다. 전라남도가 정부 새 정책을 꼼꼼히 살펴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강기정 시장이 구글과 손잡고 AI 인재 양성 사다리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서구가 행장 신뢰 회복, 안전 1번지 결의를 다졌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2023 독서 입문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 남구가 주민생활 코로나 방역 물가 집중 관리에 나섰습니다. 화순군이 화순읍 민원 출장소를 개소함으로써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나주시가 야간에도 걱정 없는 반딧불 약국을 제정했습니다. 순천시가 2023년 영상 크리에이터와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해남군이 주민 스스로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구례군이 고령 농업인을 위한 감전정 지원에 한창입니다. 장흥군은 동계훈련팀 30곳을 유치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이 해양치유밥상 매뉴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평군이 2022년 대형 공모에 선정돼 성장 동력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구복규 화순군수가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신년대담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병로 담양군수가 새해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새해 군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방대 육성고난 이항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벨팅 조성 등 정부 각 부처의 새로운 정책을 잘 활용하도록 꼼꼼히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중앙부처의 업무보고를 보니 새롭게 구체화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어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언급하면서 2024년 국고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신규 사업 발굴을 철저히 준비해 4, 5월 각 부처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지방대 육성고난 이항뿐만 아니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처럼 지방과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해양수산부가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혀 3조 원대로 확대기로 한 남북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프로젝트와 시군 계획 등을 잘 다듬어 일선 시군의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전남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끔 잘 준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시 강기정 시장이 비롯한 광주 방문단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구글 본사를 찾아 글로벌 첨단 기술기업이 바라보는 디지털 산업 트렌드와 전망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구글 측은 광주시에 인공지능과 관련한 협업 모델을 제안하고 인공지능 인재 양성 등에 대해 논의 물꼬를 텄습니다. 폴 윌슨 총괄이사는 구글코리아 캠퍼스 초청과 함께 향후 구체적인 대화를 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폴 윌슨 아시아태평양 공공부분 총괄이사는 강기정 시장의 시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광주가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안에 물론 인공지능을 중점적으로 받아들이는 점이 인상 깊다 서울 구글코리아 캠퍼스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역량에 대해 서로 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에 구글은 꼭 만나고 함께해야 할 파트너다. 구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인재 양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며 앞으로 구글클라우드코리아와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 구글이 힘을 모아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다리를 완성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서구는 현대산업개발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 1주기를 맞아 안전일번지 서구 다짐 대회를 가졌습니다. 결의문에는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해 항상 안전관리 만전과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안전관리 수칙 철저히 준수,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대응 등의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김희강 청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안전의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안전일번지 서구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공부하는 학교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독서인문학교를 운영하고 독서인문교육 전담팀을 신설해 종합포털 구축 등 책읽는 전남교육 정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계획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학교급별 독서인문교육 기반 확산으로 책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의 문외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준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독서를 기반으로 실천적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독서토론 융합 프로그램 전남 독서인문학교를 운영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인물, 중학교는 세계, 고등학교는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학생들이 독서와 문화교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국외 최연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고 온라인 독서의 저변 확대를 위해 독서인문교육 종합포털인 아이랑 챙이랑도 구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주남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주민 생활 안정을 비롯해 코로나19 안정적인 방역체계 유지, 물가 안정 등 세계 분야 36개 세부 사업에 대한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또 설 연휴 기간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1일부터 24일 나흘간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뭄에 따른 물부족 대응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221개 단지 6만 5,652세대를 대상으로 희망세대에 한해 수압 조정을 독려하고 관내 경로당에 대해서도 수압을 조절해 물 절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폭설과 한파 등 재해, 재난상황 등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기상특보에 따라 비상근무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화순읍 민원출장소를 화순읍 광덕지구에 개소하면서 화순군이 군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지난 1월 2일 금호아파트 상가동의 화순읍 민원출장소가 문을 열어 군민들이 민원업무를 읍사무소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어서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 소식을 이항래 기자가 전합니다. 화순군 전체 인구의 63%인 4만여 명이 화순읍에 거주하면서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민원업무가 집중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작날이면 군민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됐는데요. 민원출장소 개소로 주민들의 접근성과 겨울철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가 좋아져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류 하나 떼려면 항상 업사무소까지 가서 불편했었는데 가까이 생겨서 너무 좋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와서 필요한 서류 바로바로 떼서 저희 같은 경우는 회사에 다니니까 회사에 바로 제출할 수 있어서 좋고요. 이 모든 면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순읍 광덕지구 금호아파트 상가동이 자리를 잡은 민원출장소에서는 주민등록, 인간 본인 서명사실 확인, 가족관계, 제작등본, 농지대장 등 행정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가족관계 관련 신고, 정정 및 주민등록증 발급, 인감신규등록변경, 전입신고는 읍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순읍에 유동인구가 참 많습니다. 주민도 4만 명이라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민원출장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강덕리 1원에 출장민원서를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1월 2일에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특히 반가워하고 항상 찾아주시고 또 앉아서 잠깐 쉬었다 가시기도 하고 그런 민원소통의 하나의 장소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순전남대학교 병원과 읍 행정복지센터와 거리가 멀어 출장소 신설 권위가 꾸준히 제기돼 군민 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JBC 뉴스 이양래입니다. 나주시는 1월 1일부터 목사골 한국약국을 반딧불약국으로 지정하고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딧불약국은 시민의 일상 건강을 지키고 심야시간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발굴한 민선 8기 신규 시책 사업으로 올해 4천만 원을 투입해 약사수당 등 약국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주말과 공휴일 구분 없이 심야시간대 시민 누구나 증상에 맞는 의약품을 약사의 올바른 지도에 따라 구매하고 복약할 수 있어 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2023년 순천시 영상 크리에이터와 소셜미디어 기자를 모집합니다. 시민 크리에이터는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시정 소식과 축제, 관광지, 맛집, 정원 소개 등 자유로운 홍보 콘텐츠를 발굴해 시민의 눈으로 보는 다양한 순천의 모습을 시 공식 사회관계방 서비스를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영상 크리에이터 지원 신청은 네이버 폼에서 가능하며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본인 사회관계망 서비스 개정에 순천시 관련 샘플 콘텐츠를 개시한 후 오는 20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해남구는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청정 전남엔 해남 으뜸 마을 만들기 사업을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공동체 화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는데요. 사업에 참여한 마을은 오는 20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도내 22개씩은 삼천여 개소에서 시행할 방침으로 해남군에서는 지난해까지 관내 108개 마을이 참여해 꽃길 조성과 벽화 그리기, 환경정화 활동 등 마을별 특색과 여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돼 3년간 500만 원씩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비와 우수마을 현판을 수여합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례구는 겨울철에 불필요한 가지를 속아내는 전정은 숙련된 전문가가 맡아야 상품성을 높일 수 있으나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종이어서 고령 감재배 농업인에게 전문 전정 인력을 지원하여 고품질 구례 감 생산 지도에 한창입니다. 고령 농업인 감 전정 지원 사업은 65세 이상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 대상이며 선정 농가에게는 전정 지원단 인건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이에 군은 전문 전정 지원단 2개 팀 15명을 구성하여 98농과 37.5헥타르의 전정 기술을 지원합니다. 고령이거나 여성,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자가 전정이 어려운 농업인이 적기에 전정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전정 기술이 부족한 농업인에게는 현장에서 핵심 전정 기술 지도를 병행합니다. 장흥군은 최근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육상과 소프트 테니스, 축구 등 동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온화한 날씨와 쾌적한 환경으로 동계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는 군은 유소년 축구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은 선수단과 가족들이 지역을 방문해 음식점과 숙박업소, 마트의 매출은 물론 지역 특산품 판매도 늘고 있어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완도구는 해양치유밥상 메뉴어 개발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해양치유밥상은 전복 해조류 떡갈비와 색깔보리 톱밥을 메인 메뉴로 개발하여 2021년 11월 신지면에 소재한 모래뜰 식당을 해양치유밥상 1호점으로 지정하고 연간 1만 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양치유밥상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힐링 음식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이번 해양치유밥상 메뉴얼 개발 방향은 지역 농수 특산물인 전복과 해조류, 유자와 비파를 활용한 치유 효과가 있는 메뉴,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특화 음식 개발로 2호점은 횟집에서 전복과 회를 단품 메뉴화하고 레시피 다양화, 가격 차등화 등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해양치유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평구는 2022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434억 원이 증가한 1,184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고 중앙정부, 전남도 기관 등 평가에서 32건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둬 지역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모사업으로는 농촌협약 신규사업 공모, 내교 기각지구 풍수회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등입니다. 이 같은 성과는 중앙부처와 전남도의 정책 방향을 사전 분석하고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 발굴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복규 화순군수가 새해를 맞아 13개 읍면 순회를 시작하면서 화순군정을 설명하는 화순군민과 군수 신년대담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은 백암양과 동북면을 찾아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프레젠테이션에서 군정 운영 방향과 미래 비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구군수는 지난해가 초석을 다지는 준비의 시간이었다면 2023년은 목표를 향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구체적 성과를 거두고 모든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신념을 밝혔습니다. 이병로 담양군수가 군청 대회의실에서 새해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군민과 함께 새로운 담양을 열어가는 민선 8기 실질적 원년, 혁신을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민선 8기, 다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라는 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담양형 복지 모델 등 분야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군수는 올해는 민선 8기 실질적 원년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청과 섬김, 공정과 혁신이라는 4가지 원칙을 담은 군민 우선 정책, 군민 중심 행정을 통해 미래의 천년을 책임질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JBC 뉴스 현장은 유튜브, 네이버 TV,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희망차게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따뜻하고 건강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